자 리퍼의 자 스콘마 요즘은 좀 덜한데 아고 옛날에 복사고 카피를 복사고 무브를 잘 모르죠 복사고 이상을 잘 모르죠 같은 하드에서는 복사고 무브 같은 하드에서는 무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무브 지정한 하드디스크가 다르면 클럽 마우스로 이동할 때 하드디스크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복사가 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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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모르는 사람 많다 내가 이사받느라 그러면 맨날 복사한 사람인데 내가 웨이터하고 웨이트레스 이거 언급해놔 여러분 웨이터 웨이트레스 이거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손님하고 주방 사이에 전령이잖아 전령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아마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이 쫓겨날 것 같아요 자 공사학원 머스키티어로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